스테잉 어웨이크 안녕하세요 스테잉 어웨이크입니다 수면장애가 있어요 내가 깨어있는 건지 꿈을 꾸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스테잉 어웨이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잉 어웨이크 안녕하세요 스테잉 어웨이크 정신을 잃어요 진짜 독특하셔 당신을 어디다 쓰겠어? 스티븐 스티븐이에요 깨어있는 건지 꿈을 꾸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고마워요 렌즈를 떨어뜨려서요 찾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스테잉 어웨이크 스테잉 어웨이크 스테잉 어웨이크 스테잉 어웨이크 뭐야 살아있었구나 도대체 왜이래 마크? 왜 날 마크라고 부르죠? 많이 힘들겠지 여러 목소리가 들릴 테니까 스테잉 어웨이크 스테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시 5층인 건가요? 5층 맞아요. 친구가 여기 살아서 보러 왔는데 날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되가는 거야? 전부 다 가자! 스팀은, 이 방법밖에 없어. 내가 나서게 해줘. 어떻게 죽겠다. 저기, 스팀은? 나 죽어. 제발 나 이렇게 죽는구나. 죽을 일 없어. 나한테 다 맡겨. 아... okay, incarceration mystery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슈퍼를 소환해 슈퍼를 소환해 슈퍼를 소환해요? 무슨 말이죠? 슈퍼를 소환해 슈퍼를 소환해 이거 잘 챙기고 할 수 없지 빨리 가자 제발 는 참 해냈 이뭐 헤브라 아 아 놈을 여기서 끌어내 와라! 오라고! 그의 종합으로 오와! 됐다! 겁먹은 얼굴이네. 아니야. 그래야 될걸? 콘슈가 없으면 수트도 없고 치유도 안 되고 힘도 없잖아. 어, 너도 없어지지. 아니야.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네가 하는 말을 다 믿은 내가 진짜 멍청한 것 같다. 나도 없어졌으면 좋겠다. 진짜로. 근데 어떡하냐? 아직 여기 있는데. 그리고 이번 일을 해내려면 라일라를 위해서라도 똑똑해져야 해. 전에도 이런 상황 겪어봤어. 나도 그래. 우린 같은 몸이잖아? 다 알 수 있을 거야. 몸이 기억할걸? 그게 될지 모르겠다. 아님 말고. 내가 있잖아. 넌 혼자가 아니야. 혼자 아니라는 거 알아. 라일라가 있는데 혼자가 아니지. 라일라가 도와줘. 사랑하는 거야? 내 아내를 사랑하냐고? 신경 써주는 건 고마워. 정말이야. 근데 지금부턴 우리끼리 할게. 라일라한테 손끝 하나라도 건드렸다간 각오해. 단백질 쉐이크 먹는 비법 같은 게 궁금할 때나 부를래? 진짜 전리복에서 뛰어내린다! 아아! 아아! 아아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내가 뭉개서 깔아 뭉개서고. 내가 뭉개서 깔아 뭉개서고. 내가 뭉개서 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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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맨날. 내가 뭉개서 깔아. 나. 아 얌어, 얌어, 얌어 얌어